프란시스코 고야 1746년 3월 30일에서 1828년 4월 16일 에스파니아의 화가 후기 로코코 시대에는 왕조풍의 화려함과 활락의 더덥심을 다룬 작품이 많다. 고야의 작품은 에스파니아의 독특한 니일리즘에 깊이 뿌리박혀 있고 악마적 분위기에 쌓인 것처럼 보이며 전원 동기는 중병을 앓은 체험과 나폴레옹군의 에스파니아 침입으로 일어난 민족의식이었다. 펜테투도스에서 출생하여 프랑스 보르도에서 죽었다. 1766년경 마드리드의 F. 바이에우 문화에 들어갔고 1798년 궁정수석 화가가 되었다. 작품은 대체로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즉 1771년부터 1794년까지 후기 로코코의 작품과 그 이후의 것이다. 후기 로코코 시대에는 프랑스 18세기의 아연화 영향으로 왕조풍의 화려함과 활락의 더덥심을 다룬 작품이 많다. 그 후 융글스와 티에폴로로부터 다채로운 색채기법을 배웠고 펠라스키스, 렘브란트, 보시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차츰 독자적인 양식을 형성하였다. 그는 일생동안 인물을 그렸는데 초상화에서 인물화로 전환하였다. 1800년 카를로스 4세의 가족 더 패밀리 오브 찰즈 사이사는 당시 궁정사회의 인습과 무기력, 허명과 퇴폐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유명한 옷을 입은 마하메저 베스티더 더 클로스트 메저 옷을 벗은 마하메저 데스누더 더 네이키드 메저에서도 에스파냐의 전통적 여성이 잠자는 비누스라는 구전적 주제에서 벗어나 강한 리얼리티로 표현되어 있다. 위험하고 관능적인 여성 표현 등 고야의 인간과는 차차 악마적 분위기에 쌓인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경향에서 일대전환한 동기는 청각을 잃을 정도의 중병을 앓은 체험과 나폴레옹군의 에스파냐 침입으로 일어난 민족의식이었다. 그 결실이 후일 인상파의 만해에게 영향을 준 1808년 5월 3일 더 사말디 오브 메이 1808 더 엑시큐션 오브 더 디펜더즈 오브 메드리드와 연작판화 전쟁의 참화 로스 디제스티즈 델라 괴러이다. 특히 후자에는 82장의 흑백 예칭의 사륙, 광기, 허무, 폭행이 철저히 재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판화 카로, 피라네지 등에도 열정하였다. 그러나 다른 대표적 연작 판화인 로스 카프리초스 로스 케프리차스와 디스파라테스를 보면 고야의 작품 특유의 암담한 느낌이 에스파냐의 독특한 일리즘에 깊이 뿌리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그러한 일리즘 시각화를 시도하여 자신의 별장인 귀머가리의 집의 벽면을 수수께끼 같은 검은 그림들 핀처에서 네그레스 등의 작품으로 장식하였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고야, 만년의 검은 그림으로 불리는 계열이다. 장루는 정물, 종교, 풍속, 풍경 등 다양하며 환상성이 짙다. 자화상 십자가의 그리스도 두 개의 마하를 비롯한 고야의 대부분의 대표작은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의 유해는 그가 그린 산안토니오데 파투아의 기작으로 유명한 마드리드의 산안토니오데라 플로리다에 안치되어 있다. 아, mira. 아, 나이가 그린 산안토니오데파투아의 주문Madison Podsule